대형 국책사업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정부의 용역발조로 본격 시작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속연결과 원주연결 방안이 빠졌다는 문제에 가려져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주시가 현안으로 추진하는 동충주역 신설 사업도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보도에 이명순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선이 지나는 충주 목행역과 동양역을 북쪽으로 우회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과 역. 충주시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시행에 따라 신설을 추진하는 동충주역 사업입니다. 철도 물류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 대상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충주시는 어려운 상황이 맞지만 몇몇 대안을 갖고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6월부터 1억 원을 들여 동충주역 신설 타당성 등을 연구하고 있는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리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업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반영할 방법이라든지 타당한 논리를 개발을 통해서 반영 여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선 가운데 최대 곡선 선로로 꼽히는 3탄에서 연박 구간도 문제입니다. 4km의 이 구간 선로를 개선하는 방안이 이 안인 검토 대안에서는 반영됐지만 이란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는 충북선 고속화라는 이름을 무색해하는 사안인 만큼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비상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국토부에서는 지금 연박 3탄 구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속화되는 충북선을 호남, 강원과 연결하는 중요성만큼이나 충북선 자체의 고속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충북도의 치우침 없는 정책과 역량 발휘가 지역 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